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MBC가 바이든 미 대통령을 언급한 걸로 악의적 프레임을 짜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 논란을 키운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MBC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를 겨냥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속어 프레임을 씌웠다고 총 반격에 나섰습니다. MBC가 왜곡해 보도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 정치 공세에 나섰다는 정언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C가 최초 보도하기 30여 분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정 정당과 언론사가 보도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으며 여론 몰이를 시작했다면 완벽한 정언유착일 뿐 아니라 윤리적 비판과 법적 제재도 감수해야 할 사안입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하는 방식이 광우병 시기와 똑같다며 이번에도 MBC가 미끼를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를 한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보수 시민단체도 외국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안입니다. 촬영기자1호 감사합니다.